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두리 예언의 이현진 입니다 앞전 영상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은 우리 유저님 유정섭님과 오병준님 하고 이렇게 저하고 세밍이 콜라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가로 본능이었으면 요번에는 세로 본능 인데요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 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좀 제발 좀 댓글 좀 달아보세요 댓글 예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데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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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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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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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til next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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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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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흐르는 strt 유리어 옆에 저어진 장점 올라가는 소리 돼지지된 장점 석귤 찰떡 박자 평면은 유지합니다 주문합니다. 크림치즈 크림치즈 파스타를 두었을 때 크림치즈 가끔 만들어진다 해서 고춧가루 ischer об광역 2.5cm 2.1cm 2.5cm 5cm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10-11 조화 순위 끝나라고? 순위 끝나라고? gaat둘이 두께辟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끓인작둘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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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